네, 지난 한 주일 잘 지내셨습니까? 네, 한치도 앞을 바라볼 수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한 걸음 두 걸음 걸어갈 때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왜 나에게 이런 질병이 찾아와서 이렇게 힘들게 하는 것일까? 답답할 때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의 영적인 눈을 주님께서 뜨게 해주셔서 지금은 힘들지만 특별히 하나님께서 어떤 섭리의 손길로 지금도 나를 잡고 계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는구나 이 믿음을 감직하면서 한 걸음 두 걸음 걸어가시고 지나가고 나면 주님께서 그래서 그 길을 인도하신 거였구나 하고 깨달으면서 오히려 그 어떤 시절보다도 가장 큰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길목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영적 눈을 뜨고 예수를 바라보자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변하면서부터 소경된 자가 예수님을 만나 치료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수많은 환자들을 치료해 주셨는데 그 치료의 이야기 중에서 가장 길게 기록된 기적이 바로 여기 요한복음 9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 많은 종류의 질병들을 치료해 주셨고 많은 사람들을 치료해 줬는데 어떤 때는 한 줄로 딱 치료해 줬다는 얘기가 기록되는 경우도 있고 또 몇 줄 이렇게 설명을 한 말씀들도 있는데 쭉 보니까 요한복음 9장 전체를 이 태어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를 치료해 주신 이야기로 자세하게 많은 이야기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다른 사건보다 더 길게 기록이 되어 있다는 얘기는 무엇인가 생각해 볼 것이 있다는 이야기가 될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서 우리들도 영적인 눈이 환하게 뜨여서 어려운 것처럼 보였지만은 왜 이런 일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는지 깨닫고 그 순간을 가장 많은 하늘의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시간으로 바꿀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로 7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목소리를 합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 가실 때에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가로되 라비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네 죄로 인함이오니까 자기 오니까 그 부모 오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다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신로함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신로함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 소경은 살다 보니 어떤 사고를 만나서 눈이 먼 것도 아니고 처음에는 이 세상을 봤는데 나중에 점점점 눈의 기능이 떨어져서 소경이 찾아온 것도 아닙니다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해주시는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 이 기적을 체험한 다음에 사람들의 반응이 굉장히 달라요 어쩌면 우리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어떤 형편에 처해 있을 때에 답답한데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인지에 대한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기적이 여기 나오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기적을 체험했을 때에 그것을 어떤 눈으로 사람들은 바라보는지 모든 타입별로 기록을 해놓으시고 많은 것을 생각할 수 있도록 여기 요한복음 9장을 남겨주시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아무것도 바라볼 수 없는 영적인 소경 아니겠습니까 내가 문부림 친다고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해주셔야만 하늘을 이해할 수 있고 또 모든 것을 깨달을 수가 있는 존재인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소경이 됐는데 뭐 어떻게 넘어져서 뜨거운 물이 눈으로 쏟아져서 소경이 된 것도 아니고 그냥 태어나면서부터 소경이 됐어요 제자들도 궁금했습니다 저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소경인데 전 도대체 누구 죄 때문에 저런 일이 벌어진 겁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저 사람의 죄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고 그 부모의 죄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저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려고 허락된 일이다 특별히 욕기서를 자세히 읽어보면 왜 이 모든 질병들이 찾아온 것인지에 대한 수많은 이론들이 주거니 받거니 진행이 됩니다 분명히 요약을 하면 이 질병들이 왜 오는지 몇 종류로 나누어지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유전적으로 물려받았기 때문에 이 질병이 왔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질병들은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유전자 때문에 찾아오는 질병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대충 살아도 그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유전자 때문에 생기는 질병은 15%를 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 유전자를 물려받았다 할지라도 내가 그 유전자 스위치를 얼마든지 끌 수 있다라고 현대의학은 또 강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먹고 이렇게 살아야 건강하고 행복한 것이다 그 에덴의 라이프스타일대로 살아가기만 한다고 하면 아무리 유전자를 물려받았어도 후성 유전학에 의해서 그 스위치가 꺼질 수 있도록 만들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게 부모 때문인지 나 때문인지 지금까지 이 몸 상태가 어떤 상태일지라도 신경 쓸 것 없다라고 강조하는 것 같아요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유전자 때문에 그랬다 칠지라도 무슨 상관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던 상태에서 학으로 인간을 빚어 창조하시는 것 창조주 하나님이 지금 네 앞에 있는데 빛이 되시는 그분이 일할 수 있는 이 시점에서 그런 거 신경 쓸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만들어주면 되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유전자가 좀 여러 가지 연약한 상태로 태어났다 할지라도 상관없습니다 다시 한 번 영적인 눈을 뜨시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분께서 내가 지금부터 어떻게 살기만 하면 그 유전자 스위치도 꺼주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대로 마음이 회복될 수 있는지 몸이 회복될 수 있는지 가르쳐 주신 이 말씀이 인류를 위한 최고의 복음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두 번째 지금 내가 이렇게 힘든 이유는 여러 가지 질병이 찾아온 이유는 내가 잘못된 생활 습관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고혈압이 왔을 수 있어요 암이 찾아왔을 수 있습니다 거의 이 질병들의 70% 내지 90%는 여기서 찾아오는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그래도 상관할 것 없다는 거예요 내가 잘못해서 그래 아무리 죄책감을 가지고 있고 나를 자책한다고 해서 이 질병이 사라지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이유야 어쨌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이 오늘 이 요한범 9장의 핵심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태어나면서 소경된 이 사람은 자기의 죄 때문에 이렇게 태어난 것도 아니고 부모의 죄 때문에 태어난 것도 아니다 욕기서에서 이야기하는 세 번째 질병의 원인은 욕이 아무 죄가 없었어요 욕이 당신이 살아온 잘못된 삶 때문에 그 수많은 역경을 겪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사단이라고 하는 놈이 자꾸 시기를 하는 거예요 욕이 괜히 하나님 믿겠습니까 축복을 많이 줬으니까 믿는 것이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욕은 뭘 조금 줬기 때문에 재산을 줬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 욕은 진짜 나를 사랑하는 내 친구다 너 그렇게 얘기하면 너무 섭하다 그런데도 사단은 고집을 피우는 거예요 그 재산 다 한번 없애보세요 그러니 빨로 계속 아니다 아니다 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욕이 정말 최고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하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할 수 없이 잠깐 동안 고생을 하게 허락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입장이라고 해도 아 욕 고생하면 안 돼 내 친구인데 그러면서 끝까지 사단하고 논쟁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 그러면 재산 한번 다 뺏어봐라 하루아침에 동망 최고의 재벌이 알거지가 됩니다 그런데도 욕은 그 재산과 상관없이 하나님에게 욕하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또 이 사단이 입에 거품 풀면서 자식을 그렇게 많이 줬으니까 그렇지 자식 뺏어봐라 할 수 없이 눈물을 머금고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를 온 우주에 증명하고 하고자 해서 그 자녀들도 한번 목숨을 빼앗아 가봐라 그런데도 욕은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아이고 다 없어져도 그 욕이 건강하니까 하나님 부인하지 않지 그랬을 때 할 수 없이 그 친구 욕에게 질병이 들어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까 끝까지 그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 그 믿음을 간직한 욕기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아 내가 뭘 잘못해서 이런 어려운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고 또 조상타 때문에 이런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 믿음을 온 우주에 자랑하고 싶어서 할 수 없이 허락하는 권한도 있겠구나 분명히 여기 요한복음 9장에 나면서부터 소경으로 태어난 이 사람은 그 사람의 잘못 때문이 아니고 조상타 때문에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뭔가 크게 드러내기 위해서 허락한 질병이라고 누가 그렇게 해석을 해 줬어요? 예수님의 해석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나에게 밀려온 이 질병들 밀려온 고난들 꼭 내 잘못 때문이 아닐 수도 있고 누구 탓 때문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예수님 내 영적인 눈을 뜨게 해 주셔서 힘든 거는 알겠는데 그건 좀 참겠는데 왜 무슨 이유로 무슨 목적으로 이 일들이 나에게 밀려왔는지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영적인 눈을 흔하게 뜨고 한번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그 수많은 질병들 역경들 고난들 환란들 기도하면 딱 들어서 없애주시기도 하시지만 특별한 경우에는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해 주셔서 아 하나님이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내가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붙잡고 씨름하고 하나님을 믿는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이로구나 이것을 사단에게 자랑하고 싶어서 허락한 것이로구나 그러면 그 순간 이 속에서 기쁨이 싹 떠오릅니다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믿어주시다니 그 기쁨이면 어떤 환란과 역경이라도 견딜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것을 체험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이제 그 속에서도 어떻게 그 불가능한 질병이 치료됐을까 치료의 방법을 살펴보면 여기 예수님께서 나면서부터 태어난 그 거지 소경을 찾아갔죠 소경이 뭐 보이지도 않는데 찾아올 수나 있겠습니까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인해서 감사드리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의 모든 신들은 찾아오라고 얘기를 하지만 오직 한 분 예수님께서만 하늘 보자 버리시고 뭐 압도 안 보이는데 어떡하겠습니까 나를 찾아와 주시는 분인 것을 감사드리시길 바랍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찾아오면 아멘하고 받아들이면 돼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첫 번째 침을 뱉아서 진흙을 이겨가지고 눈에 발라주시고 그리고 세 번째는 신로함 못에 있는 물로 씻으라고 했어요 모든 질병의 치료 원리가 이 말씀 속에 들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세 가지 치료제를 써주셨는데 뭐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그냥 말씀 한마디로 눈 떠라 해도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흙을 사용하셨어요 하나님이 이미 만들어놓은 천연의 물질들을 치료제로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극단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믿음으로 치료가 돼야지 뭘 자꾸 뭘 가지고 치료하려고 그러느냐 그냥 말씀 읽고 기도하고 씨름하는 믿음으로만 치료돼야 이게 진짜 치료 방법이다라고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사복음서를 읽어보면 거의 대부분의 치료를 이미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어떤 당신의 천연 물질들을 치료제로 사용하고 계시는 것을 봅니다 히스기아 왕이 뭐 여기 무슨 종처가 있다 그랬는데 요즘 말로 얘기하면 암이 생긴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나올지어다 해도 되는 건데 뭘 쪄서 바르라 그랬어요? 무화과를 쪄가지고 종처에 발라라 하나님이 만든 어떤 천연 물질 속에 있는 치료 에너지를 치료제로 쓰는 것을 하나님은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든 여러 가지 세상의 물질들 중에서 0.0001이라도 이 질병을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되라고 하면 그걸 찾아서 쓰라고 하는 겁니다 그거는 절대로 믿음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아 하나님이 암환자들에게 무화과를 쪄가지고 붙이라고 했구나 그래서 제가 논문을 찾아보니까 그 무화과에는 암을 치료하는 어떤 성분이 있다라고 나와요 그럼 물질적으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고 하면 그걸 사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거 사용하면 막 내가 믿음을 부인한다 이렇게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물을 조금 차가운 온도의 물을 쓰느냐 뜨거운 물의 온도를 쓰느냐 이것에 따라서 우리 몸이 70% 이상이 물로 채워져 있는데 그걸 적절하게 사용하는 건 믿음을 부인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유명한 어떤 사람은 수치료는 요법이다 그거 필요 없어 기도만 하면 돼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숯가루를 붙이면 나무를 불을 태워가지고 뭔가 한참 날아가게 했기 때문에 뭔가 구멍이 생겼고 그것을 여기다 붙여주면 그 구멍에 블랙홀이 내 몸에 있는 독소와 염증과 통증을 뽑아내는 그런 물리적인 성질이 있으니까 염증이 있으면 붙여라 그러면 그게 왜 믿음을 부인하는 거냐 이거예요 연구하라고 그랬습니다 치료봉사책을 보면 연구해야 된다 그건 믿음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다 사용해야 됩니다 그런데 뭔가 물질을 가지고 질병 치료하는데 자꾸 좀 깊이 들어가면서 쓰면은 그건 요법이라는 거예요 그건 믿음을 부인하는 거라는 겁니다 이건 치료봉사를 보면 아주 잘못된 얘기예요 예수님이 흙을 썼습니다 왜? 우리 몸은 흙으로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흙만 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침을 활용하셨어요 누구의 침을? 자기의 침을 침에 대해서 제가 또 쭉 찾아봤어요 지금은 대변검사를 통해서 거기에 있는 장래 미생물을 지금 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합니다 그걸 보면은 아 이 속에 내 세포보다 더 많은 숫자의 미생물들이 살고 있구나 그런데 어떤 미생물들이 사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은 대장암에 걸려 있을 거야 99%의 적중률로 진단을 지금 하고 있는 시대가 됐어요 그런데 최근에 대변을 받으려면 좀 지저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입천장 한 번 면봉으로 긁고 그리고 잇몸 한 번 긁고 혓바닥 한 번 긁고 그러고 보내면은 거기서 뭐가 보일까요? 구강 미생물들이 보여요 또 올라온 사실은 앞으로 이쪽으로 갈 것 같은데 여기에 어마어마한 종류의 미생물들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미생물이 누가 살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 몸 전체의 질병을 가늠할 수 있다라고 기록된 논문이 굉장히 많이 발표된 것을 봤어요 그런데 대변은행이 지금 있는 건 아시죠? 대변은행 우리가 우리 세포만 건강해서 건강한 것이 아니고 우리는 미생물과 같이 사는 존재입니다 어쩌면 내 세포보다 더 많은 숫자의 미생물이 살고 있기 때문에 사실 내 몸의 주인은 미생물이라고 얘기해야 되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미생물들 중에서 유해균이 많이 살면은 내가 음식 먹을 때마다 이 유해균이 먹고 나쁜 것들을 자꾸 독소를 쏟아내면서 내 몸이 질병으로 결국은 꼴지워진다는 것이고 어떻게 살다 보니까 나쁜 균 좋아하는 대로만 먹고 마시고 살았어요 도저히 약도 안 듣고 어떻게 바꿀 수도 없고 그러면 정말 건강이 좋은 사람의 대변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몸에 넣어준다 이걸 대변 이식술이라고 그래요 지금까지 어떤 항생제로도 치료가 될 수 없던 질병들이 놀랍게 치료가 돼요 그러면 똑같은 논리로 앞으로는 모든 사람의 침 속에 그 사람의 미생물이 들어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미 몸이 다 망가진 사람들은 입만 벌려도 냄새나게 하는 부패균들이 많이 입에 있겠지만 정말 건강한 사람은 입에서 향기가 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말 건강이 좋은 황금변을 받아가지고 지금 은행에다 저장해놓는 일들을 하고 있는데 침을 받아서 저장하는 일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데 건강이 좋은 사람의 침이어야 되겠죠 예수님은 병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비록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어도 예수님도 미생물이 살 수 있는 그런 몸을 우리와 똑같은 몸을 갖고 있었다고 그랬으니까 갖고 있었고 그 예수님의 몸 속에 사는 정말 질병이 전혀 없는 죄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살고 있는 그 침 속에는 어떤 미생물이 있었을 거예요 그 미생물을 여기다 넣는 거예요 그걸로 반죽을 해서 눈에다가 붙여줬는데 질병이 치료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논문들을 찾아보니까 그 흙을 약으로 쓰는 것이 굉장히 의학적이라는 거예요 여기 클리니컬 익스페리멘털 류마톨라지 류마티스 질병들을 치료하는 논문을 발표하는 2013년 11월 달에 발표된 논문을 보니까 질병 중에서 현대의학이 진짜 어떻게 할 수 없는 질병이 하나 있는데 섬유근육통이라고 하는 질병입니다 이 질병은 통증이 얼마나 심한지 전갈이 쏘는 통증보다 더 심하다고 해요 애기 낳을 때 어디 산모통 경험해 보셨죠? 그건 비교도 안 되는 통증이라고 해요 그럼 어디가 아플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아프대요 언제 아플까? 24시간 아프대요 약도 없어요 그냥 진통제 주는 거 말고는 약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환자들에게 진흙요법을 써본 연구 결과가 나와요 하루에 한 번 정도 진흙을 물에 타가지고 누런 물을 만들어가지고 조금 따뜻하게 한 42도 정도 온도 우리 온탕 정도 되는 거예요 거기에 들어가서 하루에 한 번씩 그리고 일주일에 6일을 하고 하루는 쉬었어요 일주일 사이클을 왜 지켰는지 이 논문은 하여튼 일주일에 하루는 안식했어 그렇게 해서 2주를 하게 했는데 그런 진흙에 따뜻한 물로 들어가서 치료받은 사람하고 그리고 그냥 진흙 없는 따뜻한 온천물에서 치료하는 두 그룹으로 나눠서 실험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두 그룹 다 통증이 감소되더라는 거예요 진통제 안 썼는데도 그리고 그 섬유근육통 환자의 삶의 질 그 후유증 이렇게 쭉 검사하는 그 점수가 굉장히 좋아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온천물로 치료한 것하고 진흙이 섞인 물로 치료한 것하고의 차이점을 보니까 12주 3개월이 지났다는 얘기죠 3개월이 지났더니 온천물로 좋아진 것은 그 좋아진 게 싹 제로가 되더래요 그 정도까지 가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진흙으로 치료를 한 사람들은 훨씬 더 오래 가더라는 거예요 그건 진흙 속에 있는 어떤 치료 성분이 있다는 얘기가 될 거예요 또 여기 1995년도에 치료한 내용을 보니까 40도 정도의 진흙이 들어있는 물 속에 들어가서 한 15분 있고 그 다음에 나와서 그냥 온천물이 한 10분 있고 이렇게 치료를 했더니 류마티스 계통의 환자들이 통증이 감소되더라는 거예요 염증이 줄어드는 치료가 되더라는 겁니다 그 논문을 보니까 15분 진흙물, 따뜻한 또 10분 목욕물 이렇게 했더니 베타엔돌핀이 쫙 나오더라는 겁니다 베타엔돌핀이 나옴으로 인해서 여기 뇌하수체에서 분비되는 ACTH 홀몬이 쫙 나와가지고 서서히 이제 내려가는 것을 확인을 했고 그리고 그 결과 콜티솔 홀몬 스트레스를 받으면 많이 나오는 그 스트레스 홀몬이 어떻게 되나 봤더니 안정화되는 모습을 봤다는 거예요 그 결과 염증이 줄어들고 통증이 줄어드는 이 신경학적인 메커니즘을 확인했다라는 논문을 봤습니다 이렇게 진흙요법이 예수님께서 몇 번 쓰셨어요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왜 효과가 있을까 제가 미국에서 만든 빵을 먹는데 한 집이 중국에서 온 사람인데 빵을 특별하게 만들어요 천연 누룩을 쓰는 거예요 이스트 이렇게 좀 넣으면 되는데 그거 안 쓰고 천연 누룩을 써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빵을 만듭니까? 그랬더니 생 밀가루로 반죽을 만들고 그리고 그 누룩으로 잘 띄워진 밀가루 반죽 한 주먹을 속에다 파묻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발효되기 좋은 따뜻한 온도만 갖춰주면 그 누룩이 생 밀가루 반죽 전체에 퍼지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빵을 만드는데 맛이 좋아요 그리고 그 반죽 발효된 반죽을 다 빵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꼭 한 주먹 씨앗을 남겨놓은다는 거예요 그 다음 얘는 이제 정말 보관을 하고 있다가 또 빵 만들 때 생 밀가루 반죽을 만들고 거기다 이거 하나 집어넣고 따뜻하게 하면 똑같은 발효가 일어나고 똑같은 맛이 나는 빵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어찌하다가 이 씨앗 반죽이 보관을 잘못해가지고 맛이 좀 이상하게 식음털털하게 변해버렸어 그러면 아무리 정성껏 씨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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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고 만들어도 그 다음부터는 빵 맛은 무슨 맛이 될까요 신맛이 날 거예요 식음털털한 맛이 이 집의 빵 맛을 다시 바꿀 수 있는 비결은 이것 가지고 쓰면 안 되고 새로 제대로 된 균이 들어간 씨앗 반죽을 집어넣어야만 맛이 바뀔 수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무슨 반죽으로 만드셨어요 흑반죽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담과 하와가 흑반죽의 일부 유전자를 가지고 그 다음 자식 낳고 그 자식의 일부 가지고 그 다음 자식의 자식 낳고 이렇게 우리까지 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안타깝게 이 반죽이 식음털털하게 한 번 변해버렸어 아담이 하지 말아야 될 짓을 해가지고 죄가 들어왔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향기 나는 반죽이 아니고 식음털털한 죄가 들어온 반죽으로 변해버렸어요 그 유전자로 몇 천만 대를 내려가면서 만들고 만든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는 죄악의 식음털털한 냄새 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자체가 꼭 조상 내 탓이라고만 할 수도 없고 아버지 탓도 아니야 아담 탓이지 그래서 이 식음털털한 죄로 인해서 생기는 뭐 예전엔 질병이 없었을 텐데 소경이라는 질병도 찾아온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만 정말 눈을 흔히 뜨고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건강한 사람으로 회복이 될 수 있을까 첫 번째 아담 반죽이 할 수 없이 잘못됐기 때문에 여기서는 전혀 죄와 상관이 없는 둘째 아담의 씨앗이 들어오는 것 외에는 답이 없는 거예요 이론적으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둘째 아담으로 오셔서 봉사 뿐만 아니라 암 류마티스 어떤 종류의 질병일지라도 치료하는 원리를 여기 간단하게 요약해 주셨는데 진흙 반죽 이게 망가져서 지금 염증으로 냄새 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처음에 진흙으로 인간을 만드셨던 것처럼 지금 죄로 썩어버린 이 흙 반죽 말고 새로운 흙 반죽을 쓰셨다는 거예요 흙은 인간의 몸의 재료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 가지 염증과 독소로 차있는 흙 그 흙이 아니고 정말 새로운 흙을 약으로 쓰는 데를 제가 여러 번 가봤어요 제가 하이티를 처음에 가게 된 이유가 한국 신문을 보니까 하이티는 얼마나 못 사는지 흙으로 만든 쿠키를 먹고 있습니다 너무 배고파서 그걸 듣고서는 얼마나 가난하면 흙을 다 먹고 살까 그래서 갔어요 그래서 흙 반죽을 판매하는 데를 찾아갔는데 안 보여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한 덩어리만 좀 사겠다 좀 주워라 그랬더니 안 판되는 거예요 한국 사람한테는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자기네 나라에서 흙 반죽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가난해서 먹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들어보니까 아주 큰 흙을 찾아가지고 그걸 반죽을 하는데 코코넛 기름으로 반죽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떠가지고 딱 놓고서는 접시로 한번 돌리면 우리 호떡처럼 딱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걸 태양으로 구워가지고 먹는데 배고파서 먹는 게 아니고 메디슨으로 먹는 거래 약으로 먹는 거래 전 그 말 한마디 딱 듣고 이해가 됐습니다 그렇지 그걸 약으로 먹는 거구나 흙은 약입니다 그런데 막 자기네들만 무식하게 없어서 흙 주워 먹는다라고 막 와서 자꾸 아마 취재를 많이 왔나 봐요 기분 나빠서 자존심 상해서 안 판매 제가 또 브라질을 갔어요 브라질을 갔더니 이 예언의 신에 있는 방법대로 요양원을 만들었는데 이야 굉장히 크게 졌어요 그 요양원을 쌍파울로 수도에서 북쪽으로 8시간 차를 타고 가니까 있는데 가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왜 이런 병원 같은 걸 굳이게만 짓느냐는 거예요 이 좋은 메시지를 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합회 총무부장님이 건축을 전공하신 목사님이신데 세계에서 가장 좋은 요양원을 병원을 짓자 그래서 막 이태리 대리석 바닥도 막 벽도 막 최고급 재료로 졌어요 그리고 참여하는 환자들을 보니까 무비스타 스타들만 오는 거예요 건물까지는 좋은데 치료 프로그램은 별로였는지 계속 적자 그래서 그 방법 중에 하나를 보니까 우리는 숯가루 반죽을 미리 만들어서 딱 팩으로 싸가지고 그것을 아프며 딱 붙여주지 않습니까 거기는 숯을 안 쓰고 진흙을 쓰더라고요 숯 쓰는 거하고 똑같이 해요 황토 진흙을 딱 해가지고 그 가재에다가 우리 숯가루 반죽 만들듯이 똑같이 만들어가지고 항아리 속에다가 첩첩이 넣어놔요 안 상하겠죠 습기가 그대로 유지가 돼요 그리고 우리가 숯 반죽 쓰는 거하고 똑같은 용도로 씁니다 염증 있는 데 붙이고 아플 때 붙이고 여기 막 설산하면 그거 한 수저 먹고 약입니다 그래서 이 전혀 오염되지 않은 흙 반죽을 만들고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있는 침으로 반죽을 해서 환부에 붙여준 거예요 눈에다 붙여준 겁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내 몸도 흙이고 여기 새로운 흙도 흙이에요 그러면은 내 몸에 있는 흙 속에 뭔가 독소가 많고 염증이 많아요 근데 새로 붙인 거는 그게 없어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나쁜 것들이 새로운 흙으로 빨려가게 되어 있어요 성질이 똑같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데는 최고입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흙에는 있는데 내 몸에는 없어 그럼 이 영양소가 내 몸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러면서 물리적으로도 독소와 염증을 뽑아내줬을 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하나님의 침 속에는 후하고 불어넣어 줄 때 들어 있는 창조조 하나님의 생명의 기울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걸로 완전히 시신경이 망가졌든 뭐 했든 보이지 않든 눈이 완전하게 치료 회복 재창조가 됐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어떤 종류의 질병을 가졌든지 간에 물려받은 첫째 아담에 잘못된 그런 유전자 가지고 있을지라도 이제 둘째 아담 되시는 예수님께서 원래 만들었었던 그 흙 모든 하나님이 만든 그 천연 재료들 꼭 흙만을 얘기하는 건 아닐 거예요 그것을 약으로 쓰기도 하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생명의 기운 성령의 은혜를 기도하면서 받으면 어떤 종류의 질병들이라도 회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로한 물로 잘못된 거 딱 청소해내면 우리는 재창조될 수 있다는 원리가 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세 사람으로 재창조되고 거듭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요한봄 9장의 놀라운 치료의 기적이 다른 어떤 치료 이야기보다도 가장 길게 기록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 문제의 핵심이 뭔가면 치료해줬는데 그 치료해준 날이 무슨 날이었다는 거예요 안식일이었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엄청난 논쟁이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길게 이어지는 겁니다 이건 지금도 반복되는 얘기예요 정말 우리를 치료해주시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이 논쟁에서 내가 어떤 마음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그건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내용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여기 요한봉 9장 1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무슨 날이라 안식일이라 안식일이 뭡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만물을 6일 동안 창조하시고 가장 마지막으로 누구를 창조했어요? 사람을 창조했어요 그런데 누구를 닮게 만들었다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닮게 만들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 아담과 하와한테 얘야 너는 내가 너와 사랑하기 위해서 만든 나의 형상대로 창조된 자이다 그러니 내가 만든 모든 것 관리하고 그리고 다른 건 몰라도 정말 내가 너를 만든 창조주라고 하는 걸 네가 영원히 잊지 않기를 원한다 그러려면 내가 6일 동안 창조했고 7번째 날 안식했으니까 너도 나를 닮았지 않았느냐 너도 나처럼 6일 동안은 열심히 뭔가 창조적인 아이디어로 일을 하고 마지막 7번째 날은 나처럼 편안하게 쉬자 너도 쉬고 나도 시니까 아무리 바빠도 우리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만나서 사랑을 나누자 너도 나에게 말을 하고 나도 너에게 말을 하고 사랑은 뭐 서로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지내자 여기서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를 통해서는 그 돌비에다가 한가운데 꾹꾹 눌러가지고 제7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길어요 다른 개명보다도 이유는 내가 이 세상 모든 만물을 6일 동안 만들고 7번째 날 안식했으니 정말 내가 창조주라고 하는 것을 네가 믿고 인정하면 나처럼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7번째 날 안식하자 그런데 그 유대인들은 세월이 지나면서 안식일의 의미가 중요하지 형식이 중요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안식일을 왜 지키라고 했는지에 대한 의미는 다 사라져버리고 껍데기만 지키고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이 침을 잔디밭에다가 뱉으면 잔디에다가 물 준 거예요 H2O 일을 해서 안식일 범한 거예요 또 이 수건 한 장을 주머니에다가 넣고 안식일 날 걸어 다니면 수건이라고 하는 무게 있는 것을 옮겼으니까 일을 했어요 돌멩이 맞아 죽어야 돼 그런데 여기다가 똑같은 수건을 딱 바늘로 한 바늘 딱 꿰매버리면 옷의 일부니까 또 괜찮대 하여튼 말도 안 되는 법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은 네가 지금 소경으로 태어났어도 다시 환하게 바라볼 수 있는 사람으로 치료해 주시는 날이요 재창조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날로 회복해 주시기를 원하는 논쟁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런데 여기 아무리 여러 번 읽어봐도 안식일을 몇 번째 날 지키라고 그랬습니까? 일곱 번째 날 지키라고 그랬는데 날짜 잘못돼서 이거 가지고는 한 반 구절도 기록된 게 없습니다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만 가지고 계속 예수님 목숨 걸고 논쟁을 하시는 거예요 15절에 그러므로 바리세인들도 그 어떻게 보게 된 것을 물으니 가로돼 이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바리세인 중에 혹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서 온 자가 아니라 하며 혹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런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피차쟁론이 되었더니 이 요한룸 구장이 긴 이유는 안식일 논쟁 때문에 긴 거예요 지금도 얼마나 많은 논쟁이 이 문제로 주거니 받거니 합니까? 그러면 이 논쟁과 함께 우리는 날짜나 지키는 방법이나 이런 내용들에 매몰되지 말고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는 나를 재창조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믿음을 갖는 그런 안식일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재창조해 주시고 내가 어떤 심한 질병을 가지고 있어도 다시 치료해 주실 수 있는 그분이 지금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안식일을 지켜야지 유대인과 같은 안식일을 지켜서는 안 될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창조주께서 창조해 주셨어 다시 눈을 만들어 주셨어요 기적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 기적을 본 후에 여기 어떤 반응들을 사람들이 보이는지가 기록이 돼 있는데 첫 번째 그 이웃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자기가 알고 있는 사람이 완전히 태어나면서부터 눈이 보이지 않던 사람이었는데 눈이 보이는 거예요 아는 사람이니까 그 기적을 보고 어떤 반응을 보일까 요즘 세상에 예수님이 딱 이 탕에 나타나셔서 기적을 베풀어 주셨을 때 이 중에 하나의 반응들을 보인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 되어야 할까 여기 이웃이 이웃 사람들과 및 전에 저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가로돼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혹은 그 사람이라 하며 혹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제 말은 내가 그로라 하니 내가 아는데 어렸을 때부터 눈 안 보였어 그래서 거짓까지 하고 있었지 않았느냐 그랬더니 이 소경이 내가 그 사람 맞아 내가 그 암흑의 아들 맞아 그랬더니 확인이 된 거예요 그러면은 그 이웃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와 예수님 살아 계시네 그 예수님 어디서 만날 수 있어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기적을 보고도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이 소경이 그냥 예수님 왔을 때 아멘하고 영접한 것밖에 없고 그 다음에 그 기적을 베풀어 주셨을 때 쭉 읽어보세요 그걸 봤을 때 이 소경은 아멘 예수님 내가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만난 거예요 다른 사람도 똑같이 그 기적을 체험했어도 거부하기 때문에 실효가 안 되고 구원이 안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웃들이 이제 어떻게 했어요 이 사람이 분명히 소경이었는데 치료되는 기적을 만났네 어떻게 네가 보게 됐냐 했더니 얘기했죠 누가 딱 여기 진흙으로 발라주고 물로 씻으라 해서 그대로 순종하고 씻었더니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재창조됐습니다 그러면 나도 그분 만나고 싶어 이래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그냥 바리세인들한테 가서 좀 확인해보자 확인만 하느라고 시간 다 낭비했어 그런데 바리세인들은 또 어떻게 했습니까 그거 분별하는 전문가 아닙니까 그런데 바리세인에게 가서 딱 이 사람이 이렇게 치료됐다고 하는데 이거 믿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나는 아직 잘 모르니까 목사님한테 가서 물어보자고 갔어 데리고 갔어 그랬더니 그 목사님 중에는 혹은 말아야 돼 이 사람이 안식이를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서 온 자가 아니니라 뭐 좀 알기는 않은 거예요 뭐 어떻게 해서 치료됐느냐 했더니 이 침으로 흙을 딱 이렇게 이겨가지고 이기는 것도 일이에요 그리고 또 발라줬대 침을 뱉은 것도 일입니다 그러니 이거는 안식이를 지키지 않는 자니까 이건 분명히 하나님에게서 온 일이 아니다 이렇게 분명한 기적을 보고도 잘못 알고 있는 성경 구절로 이거는 가짜다 그렇게 판단을 했는데 그중에서 그래도 또 조금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혹은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런 표적을 행할 수 있겠느냐 그 예수가 죄인이라고 하면 어떻게 이런 이적을 행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자기들끼리도 논쟁을 합니다 그래서 일부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지 하고 막 찾고 찾고 찾다가 그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그 소경의 아버지는 뭐라고 했습니까 그 바리세인들이 이제 그 아버지를 찾아가서 첫 번째 하는 일이 뭐예요 얘가 진짜 눈이 안 보였습니까 보였는데 거짓말로 지금 가짜 간증한 거 아니에요 그걸 확인하러 갔잖아요 그랬더니 그 아버지는 여기 우리 아들인 것은 분명하고 태어날 때부터 그 아이가 소경인 것은 분명히 합니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저 아이가 눈을 뜨게 됐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저 아이에게 물어보세요 저 아이도 이제 장성했으니까 자기 일은 자기가 얘기할 겁니다 왜 이렇게 복잡하게 얘기를 해요 그 예수를 인정하면 여기 보니까 출교를 한다는 거예요 출교 그 사회에서 버림받는다는 것은 굉장한 겁니다 진리가 문제가 아니고 지금까지 알고 있는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할까 봐 알아도 고백을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겁니다 진리가 무엇인지를 지금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자 정리를 해봅니다 그 바리세인들이 이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서도 첫 번째는 쟁론을 했어요 이건 우리가 알고 있는 교리로는 벗어난 것이니까 이건 하나님에게서 온 게 아니다 또 한쪽에서는 아니 그러면 죄인이 어떻게 이런 기적을 베풀 수 있겠어 다시 좀 보는 사람도 있고 서로 논쟁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또 여기 보니까 두 번째는 이게 분명히 예전에 보지 못한 기적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로 몰아붙이려고 하는 일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한테 가서 혹시 얘가 소경이 아니었는데 소경이라고 거짓말한 것 아닌가 이쪽으로 자꾸 몰아붙이려고 노력을 하고 세 번째는 거짓말을 하도록 회유를 합니다 이거는 예수가 치료해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치료해 준 거라고 거짓말을 좀 해라 압박을 하면서 거짓말로 그걸 그냥 모른 척 하려고 회유를 하고 그런데 안식이를 범하면 돌멩이로 맞아 죽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 소경은 한 번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읽어보세요 분명히 그 예수님이 나를 치료해 주셨다 왜 한 번 물어보더니 두 번째 또 물어보냐 너도 믿으려고 하느냐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치료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압니다 결국은 이 바리세인들도 직접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였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가진 편견 때문에 이 아이에게 욕을 하고 출교를 시킵니다 쫓아 냈어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는데도 내가 가지고 있던 교리 내가 가지고 있던 편견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셨는데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지금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끝까지 영적인 눈을 뜨지 않는 자들의 운명은 눈을 뜬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아무것도 바라볼 수 없는 소경이다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결국은 멸망당할 죄의 선고가 주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이 소경은 아무것도 한 게 없지만 딱 하나 모아 한 것밖에 없어요 그분을 믿고 받아들인 것밖에 없어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겁니다 예수께서 저희가 그 사람을 쫓아 냈다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서 가라사대 네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가로대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가로대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이 소경이 어떻게 치료됐는지 자기가 한 거 아무것도 없죠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이 세상에 예수님이 만든 여러 가지 천연 물질들을 치료제로 쓰시기도 하시고 자기가 직접 성령을 불어넣어 주시기도 하시고 그러고서는 너는 발라줬으니까 신로함 못에 가서 씻어라 아직 안 보이는 거죠 안 보이는 이 소경이 신로함 못까지 가는 게 쉽지 않았을지도 모르지만 이 소경은 의심을 단 한 번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가르쳐 주신 치료의 방법대로 가서 씻었더니 환하게 치료됐다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치료의 방법대로 순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치료는 예수님이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씻고 왔더니 없어 예수님이 그냥 파리세인들이 와서 자꾸 물어보기만 하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또 물어보고 아니라고 얘기하라고 하고 소경이었으니까 예수님을 본 적은 없어 그런데 예수님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를 등지고 돌아설 것 같아서 진리를 고백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다 등졌어도 누가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이 또 찾아오셨어요 예수님 한 분이면 이 세상 살아가는데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보니까 너는 인자를 믿느냐? 그러니까 대답하여 가로되 그가 누구시오니까? 나는 그를 믿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나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나라는 거예요 나 그랬더니 뭐 두 번 다시 묻지도 않아요 가로되 주여 내가 민나이다 하고 엎드려 절을 하면서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이 소경과 같은 믿음을 우리도 감직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이 소경처럼 우리도 태어나면서부터 아무것도 모르는 영적인 봉사였지만 우리의 영적인 눈을 딱 뜨게 해주시고 지금 나 혼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여기 계하시의 영적인 눈을 딱 뜨고 보니까 우리를 공격하는 세력보다 훨씬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많은 하늘에 천천만만의 천사 군사들이 나를 헤어쌓고 있다고 하는 것이 보일 것이고 가장 힘들었던 그 순간 나를 도와주는 천사는 가장 많이 와 있는 순간이었다는 것을 알고서는 이 가슴이 벅차오르는 최고의 순간이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어렵고 힘들고 잠 못 이루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면 무엇보다도 주님 영적인 눈을 뜨게 해주셔서 지금이 어느 순간인지 이해하게 해주시고 지금 이 어려움이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이해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기 때문에 아무리 어려워도 이해만 되면 가슴이 후련하죠 이해만 되면 다 견딜 수 있는 거예요 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시든지 아니면 더 큰 섭리가 있어서 왜 너에게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는 줄 아느냐 이걸 영적인 눈을 뜨고 보여주시기만 하면 끝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둘 중에 하나로 틀림없이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그 예수님을 환하게 바라보면서 오늘 이 순간 내 마음이 환하게 밝아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김연 represented 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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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연